첫 소식은 날씨입니다. 올가을 들어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출근길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. 오후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오늘 대전의 아침 최저기온은 2도를 기록했으며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세종 16도, 부여 17도 등 15도에서 17도로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.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대전을 비롯한 충남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급격하게 변하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